동대문구 축구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동대문구의회 의장기 축구대회가 지난 28일 동호인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청년부, 중년부, 장년부, 실버부로 나뉘어 총 41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. 대회는 4월 21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청년부에서는 장안평축구회가, 중장년부는 용두축구회, 실버부에서는 장안축구회가 각각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.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첫 번째 의장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태인 동대문구정기üzel rif근 ind